배우 김민준의 아내의 디자이너 권담이가 출산 소식을 전했다. 특히 권담이가 빅뱅지 드래곤의 누나로 알려져 관심을 받는다. 권담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김민준 권담이 베이비 우리 이든이 건강하게 태어났어요라는 짧은 소식을 게재했다. 권담이의 이름이 적힌 신생아 식별표가 아기 포대기에 달려있는 장면이 담겼다. 식별표에 따르면 아이는 건강하게 나왔으며 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권담이는 축하 인사 모두 너무 감사하다고 적으며 벅찬 마음을 드러냈다. 권담이와 김민준은 지난 2019년 10월 결혼했다. 김민준은 과거 미운 우리 새끼의 출연 당시 권담이와 첫 만남에 대해 소개팅 상대가 지드래곤의 누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는 후배가 권담이 좋은 친구니까 선입견을 갖지 말고 만나봐라라고 했다고 돌아봤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에 소식을 전한되 이어 결혼 3년 만에 부모가 돼 많은 이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지드래곤이 하나뿐인 조카를 향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쏠린다.